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아침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참된 복의 시작인데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인설 강단 메시지가 참된 신앙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계속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할 적에 뭘 많이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말로 하자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구별된 열매가 맺혀져야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금이 들어갔는데 올바른 보금이 들어갔는데 틀린 보금의 열매가 나오면 그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음란으로부터의 구별된 삶 특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군수를 넘어서지 마라 탐욕으로부터의 그룹 늘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움과 원망, 원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정도는 다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쪽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자의 모범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뜻은 뭡니까 종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일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종물란에 빠지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뭡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낙원에 대해서는 단정히 하거나 영적으로 단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로 하시면 군더기가 없어야 되지 영적으로 보면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만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단정히 행하여 아주 궁핍함이 없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참된 복의 시작인데요 현장은 늘 뭡니까 서론에서는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치유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좀 받으면 되겠어요 대부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놓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받으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될 게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단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 권세부터 먼저 꺾인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로 불렀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제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제자가 왔을 때 산에 데려가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준 보배로운 교훈의 메시지를 주셨다 어떤 분은 이거를 왕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상순 마태복 5장에서 7장까지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했냐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나의 24시 시리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상태입니다 늘 이야기하면 아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는데 요셉과 같은 영적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응답이 오고 또 실패도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 수준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맞다 틀리다 여기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응답은 내 영적 상태로부터 오는 것이 맞다 틀리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보처럼 살면 안 되죠 어느 게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로는 세계 보고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딱 맞추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참된 복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치유되어져야 될 게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주로 복을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물질 명예 자손 뭐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복은 맞는데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 오래 사는 게 문제예요 건강한 게 문제예요 돈 많은 게 문제고 명예 올라간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면 이게 다 진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말이 뭡니까 바리세인들은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성경은 바리세인들이 원하는 이런 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바리세인들이 가장 성공한 집단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집단인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들이 바리세인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고요 복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레도 있고 후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 골치 아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지면 가지면서 그것 가지고 사단에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냐 예수님이 제림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믿는 사람을 보겠냐 이래 되지 않고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말이 뭐예요?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성공한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요 우리가 능력 가지고 경제가 부강하고 우리가 부강하니까 바벨탑 같은 탑도 쌓고 우리 이름도 내고 이러면 강성해지고 이게 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성공해놓고 자기도 망하고 후대까지 다 망한 겁니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잡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전 세계와 후대까지 지향을 빠지지 않게 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결국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전 세계도 망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냐 요즘 기준으로 현재의 진행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안 맞은데 뭐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더 번성하고 더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높은 탑을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누가 보고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순식간에 보면요 얼른 보면요 잠깐 들으면요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후대까지 몇백년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면서도요 우상숭배하면 큰 응답이 오는 줄 알고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합니다 400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할수록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걸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무슨 신을 섬기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면은 이런 응답이 온다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는 똑같지 않냐 그런데 종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그 종교가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콜로시의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 종교가 뭡니까 이게 역사의 어떤 종교로 나타나 결국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전쟁까지 이렇게 세상이 다 망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영적 상태 오늘은 특별히 복에 대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미 여러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본론은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틀린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은 볼 적에는 틀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힘 없는 분봉한 헤롯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로마의 아부해가 왕이 되고요 또 해로 성전도 짓고 자리를 차지하고 출시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너무 기독교인을 평화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정말로 정말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어요 어느 대통령이 기독교 총회 회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좀 도와줬는가 봐요 그 사람을 천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90만 명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조금 도움되는 총회 회관 짓는데 도움 줬다고 백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아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정치에 압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는 커지고 부흥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전 세계는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 없는 종교 생활도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시하는 거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이것도 복이 아닙니다 전도 성교를 모르니 당연히 재앙이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널리하게 너 전도 성교 모르니까 재앙이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전도 성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성교를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재앙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으라도 전도 성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완전히 망했죠 그때부터 후대들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로 유랑민이 되었죠 이게 어째 복입니까 복이 아닌 틀린 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가보면 평화로워 보이는데도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에 빠져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하고 말 안 하면 논쟁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고민 갈등이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교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요 갱신의 답을 찾고 기회를 잡으면요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호자의 축복 이 아홉 가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자 그러면 참된 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잡혀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은요 항상 가난한 자가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요 배가 부르면요 갈급함이 없으면요 자칸대을 향해 여수론이 배가 부르며 여와를 발로 찼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수론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여수론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표현이 너희가 나를 발로 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준이 뭐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배고픈 상태가 돼야 되지 심령이 배가 불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이 이 현장과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게 안 보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요 중간순간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약소국을 망하게 했고요 결국은 자기네들도 망하고 또 다른 강대국에 또 빼앗겼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 길들어져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자는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마음이 들어오면요 맨날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이 캄캄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팔복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크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참된 축복받을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 그릇이 준비되고 나면요 나머지 필요한 응답은 따라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 영적 그릇 준비 이거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응답이 뭐 왔다 안 왔다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오면은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자들이 뭐가 응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 만들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유 목사님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아 들 때마다 내가 돈을 1천억을 움직일 능력이 있으면은 그거 없어도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리고 난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로봇 또 뭡니까 샘의 근원이 뺏겼는데도 뺏겼는데도 로봇 보헬셰바에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1천억을 움직일 근원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1천억이 생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권을 100만 불짜리 당첨됐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몇백만 불짜리 뭐 또 있다 하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이 다 비참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복권 판 거는 복인데 그 복권의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져버리니까 할 길하고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3억짜리 자동차 사는 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또 한자 폼생폼사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다 이제 똥 폼은 또 잡아야 되니까 좀 더 뭐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될 게 아니에요 문제가 길이 되고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축복과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이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이 준비되면 여러분이 앉아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업과의 현장에 보니까 이 복원 가지고 기도할 때요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좌화시키는 나의 24시 그럼 끝나는 겁니다 교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교회의 24시 이런 내공이 이런 힘이 쌓여있는 영적 고수가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에 그게 현장 24 이게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한번 볼까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요셉이 어디 있느냐 요셉이 있는 그곳에 다윗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뭡니까 축복을 몰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그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누가 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옳다는 것이 지금은 옳지만 나중 되면 또 안 옳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옳지만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걸 너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응답을 지금부터 받으면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되어도 여러분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핍박 속에도 안되었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금에 빗나간 사상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봉 5장에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다 뭐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는 모든 그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짜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먹어버리면은 썩은 걸 먹으면 적사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다 소금을 미리 뿌려나면은 썩지 않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그게 신선도가 유지되고 심지어는 약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약을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깊은 지하에 살면요 질병투성이가 됩니다 집에 전기 나가면 온 집에 어둠이 꽉 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은 질병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고요 허가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태봉 5장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행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 정말 부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주일날만큼은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딱 오셔서 빨리 일찍 올수록 좋잖아요 록펠러는 한 시간 전에 일찍 왔다 하더라고요 와서 기도하기 전에 5분 10분 전에는요 성경 본문표에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또 시간 나면 앞뒤 전도 한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 이 기도와 축복이요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계속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온다 그래서 뭐 응답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 영적 상태부터 빨리 만들어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따로 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성삼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늘 보자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속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누리는 것이 기도고 이거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면 여러분 시대 살릴 응답으로 계속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계속 노는 올바른 시작을 하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복이 뭔지를 알고 늘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 24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사오니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37 성교 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늘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걸 사모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237 전도 성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 또 알류 미주 청년 성교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다락방 관련된 우리 교단의 모든 성교 기관과 단체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우리 또 노폭 현장에서 사역 중인 우리 김지연 성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국내에 여러가지 헛떠져 있는 다민족 사역 현장에 또 영어 예배 다민족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아버지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치유 기간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욱더 점우후만 응답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송명번 집사님 정은성 원사님 시원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우리 최미애 원사님 또 최근에 수술을 하시고 또 퇴원 퇴원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캐롤리나 우리 구종호 원사님 우리 아버지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모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시켜 하옵소서 군승교사로 현장에 있는 우리 안정복 랩런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체험시켜 하시고 이 군 문에서 체험한 것들이 자기의 인생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요한 은약에 아버지와 기준이 잡히는 그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